눕기, 겨울, 짜장면, 바다, 집에서 쉬기, 콜라, 막내, 버스, 밥 먹기 거짓말 실수로 거짓말한 거잖아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나을 잘 알아? 너무 쉬운데? 사실 나랑 제 꼽혀 형이 잘 맞지 통지라면, 쌀떡볶이 음악방송에 머리부터 광장색 비오는 날 비오는 날 비오는 날 벼란판숙 틀렸어 이것도 민초 이거 뭐예요? 반민초는 뭐예요? 실력 맞혔어 아메리카노 하나 맞췄네요 하나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? 둘이 친하지 않아요? 불편해요 지금 난 더 실망한 게 뭔 줄 알아? 나한테 맞춰준다고 했으면 내가 할 거를 예상해서 한 거 아니야? 근데 넌 컵라면 맨날 먹잖아 근데 난 봉지라면으도 좋아해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? 맨날 먹는 게 컵라면 저는 알았어요 봉지라면으도 좋아한다는 사실 그냥 형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냥 형만 생각하면서 살아 아 진짜 그래서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